그리폰 아다지오라는 CDP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폰의 초창기형 CDP에 해당을 하는데 중고가 200만원 후반대 정도의 가격대에서 굉장히 높은 CP를 가지고 있는 CDP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디자인의 완성도, 품격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폰의 로고가 점등되는 부분이라든가 이 트레이가 바깥으로 아예 픽업과 감게 나와서 최상위급 CDP들이 탑로딩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한 안정성적인 부분을 번거롭지 않은 형태에서 이게 상판이 들어올려지는 것들은 좀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슬럿 로딩의 장점을 그대로 이용하지만 탑로딩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중상급 CDP인 만큼 밸런스와 언밸런스 출력이 모노모노 구성으로 좌우로 대칭으로 잡혀져 있고 광출력 두 가지를 ASEBU와 코옥시얼 두 가지의 출력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종입니다. 앞쪽 전면으로는 아크릴 두툼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제작이 된 CDP입니다. 일단 저는 이 급의 CDP를 근래에 굉장히 많이 비교 집중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듀얼모노 구성이기 때문에 전원부부터 DAC 출력 부분까지를 완벽하게 나눠 놓고 있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마크레빈슨 31CGT와 35DAC, 와디아 850, 메르디안 800, 808I 이런 기종들과 PS 오디오까지 마지막까지 상당히 집중력 있게 비교를 했는데 1차적으로 지금 200만원 후반대부터 400만원 정도 때까지의 CDP들을 구형 명기들을 위주로 저는 좀 많이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이 급의 CDP들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대부분 다 높은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을 거니와 그 중에서는 비교적 아래급의 포진을 하고 있는 게 와디아 850과 이 그리폰 아다지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델의 경우도 저는 CP상에서 거의 최고의 완성도를 좀 가지고 있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기종들 중에서는 와디아 850과 그리폰 아다지오를 가장 먼저 방출했지만 그것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제가 충분히 들을 만큼 들었고 이해했기 때문에 보낸 것이지 떨어져서라는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금 훨씬 더 고가에 해당을 하는 와디아 808이나 PS 오디오 CDT와 DAC를 가지고 있는데 오면 좀 분리형이라든가 808은 프리앰프 기능이 함께 달려있는 804i 버전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서 프리앰프 기능을 같이 쓰기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서 이점이 좀 있고 PS 오디오 같은 경우는 앞서 지금 언급한 기종들보다 좀 더 신형이기 때문에 DAC에서 USB단도 활용을 할 수가 있거니와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기능을 함께 쓸 수 있다든가 I2S 출력을 HDMI로 지원해준다는 그런 부가적인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조금 더 높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부분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어떤 기종들이 좀 더 좋은 소리를 내느냐라는 관점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기종들은 다 하나같이 상급 소수로서의 가치를 충실하게 지니고 있고 그리폰 아다지오는 그리폰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중역대의 조금 더 농밀함 약간의 끈적함 같은 것들이 끈적한 수준은 아니고 약간 진한 느낌 정도가 어느 정도 가미가 되어 있고 아메리칸 사운드 같은 시스템으로 굉장히 호방하고 스케일이 크고 아주 맑고 여러가지의 하이파이, 하이엔드적인 특성을 가진 시스템에서 약간의 피곤함이 느껴진다던가 할 때 이 아다지오가 들어갔을 때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와디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860보다 860이 약간 저역이 좀 많고 850이 좀 저역이 없는데 웹상에서 알려진 것과 다르게 850을 두 번째 최근에 사용을 해봤는데 850도 상당히 좋은 CP를 가지고 있는데 850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운데 의외로 와디아가 지금 제가 써본 기종들 중에서는 약간 중립적인 성향을 어느 정도 띄고 있어서 초은해상력과 밀도감 있는 저역 그리고 중역대에서도 특별한 모남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밸런스 있는 형태를 많이 느껴졌고 마크레빗은 31이나 390 CDT 같은 경우는 해상력에 있어서 만큼은 구형이지만 굉장한 포텐셜을 전해줬고 다만 연결한 DAC가 31 CDT 같은 경우는 35 DAC였기 때문에 저역대가 조금 깊게 떨어지지도 않고 양감도 좀 없다는 부분이 31과 390 CDT, CDP 모드에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지만 아주 포커싱이 예리하고 높은 해상력을 나타내는 것은 박그래빈슨에서는 조금 더 와디아보다도 그쪽에 조금 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PS 오디오도 굉장히 중립적이고 최신의 기종인 비교적 지금 이 직군 중에서는 가장 신형이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CD에서의 모든 데이터를 충실하게 다 뽑아내주는 그런 느낌 같은 부분들이라든가 외부 USB DAC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분명이기 때문이죠. 신형이고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 플레이와 함께 연동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강점이 좀 도드라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의 요는 그리폰 아다지오는 약간 구형이라는 측면이 존재는 합니다만 제품 자체의 성능 면에서는 영국제 시스템에 들어가서도 상당히 잘 녹아들 것이고 미국제 시스템에 들어가서도 상당히 잘 녹아들 수 있는 밝고 아름 예쁜 깨끗한 소리 쪽의 사운드가 아니지만 그 반대 쪽에 해당을 하지만 굉장히 그리폰만의 매력적이고 진지한 사운드 음악적인 뉘앙스를 잘 가지고 있으면서도 음악적 쾌감을 결코 놓치지 않는 양쪽에 온라운드 형식이면서도 본인들만의 사운드를 아주 잘 지켜내고 있는 하이엔드 브랜드 중에서도 가장 CP 면에서 중고 기준으로 CP가 상당히 높은 브랜드라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사용했다는 CDP로서 소개를 한번 드려봅니다. 부가적으로 일부 내용을 찾아보면 픽업이 구하기가 좀 어려운 픽업이 사용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트레이가 같이 나오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약간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봤는데 제가 유관상으로 확인해 봤을 때 지금 아다지오의 픽업은 일반적으로 그게 어렵게 구해야 되는 그런 픽업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만 직접 열어서 픽업 모델명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웹상에 있는 그런 내용을 꼭 그렇게 들어서 수리계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라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